한다고 느낄 때가 남자가 저는 앞자가 사자로 바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글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보세요. 누가 정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니지만 살다 보면 거쳐야 할 인생의 숙제들처럼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때가 있다. 이때가 사십을 말하는 거죠. 13살에는 어린이날 선물을 거절해야 하고 20살에는 남들처럼 첫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내 마흔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른스러워져야 할 것만 같은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마흔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당황스럽다. 아직도 나는 20,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 환경은 변해가기 때문이다. 나의 몸과 얼굴이 변해가고 나의 부모님도 예전같지 않으시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내게 오는 시련들은 점점 커져만 간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간혹 어른스럽지 못한 자신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는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이를 먹으면 나도 저렇게 어른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마흔에 깨달은 건 어른스러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흔이 된 나는 여전히 게임이 좋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며 술보다 과자가 좋다. 이런 나는 정말 철이 없는 어른답지 않은 어른인 것일까? 철은 여름철, 철새, 제철과일처럼 때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때를 안다는 것은 나서고 물러나야 할 사길, 시기를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욕심이 책임을 앞지르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철부지라고 혀를 차고 난다. 그렇다면 대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시대의 어른이자 치열하게 어른이고자 노력했던 다산도 40살이 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공자는 40, 부록은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했지만 나는 수도 없이 흔들렸다. 그래서 다산이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실천한 것은 어렸을 적 읽었던 인생의 교분과 같은 책, 수학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산이 평생 읽고 복귀하던 문장들은 무엇이었을까? 어른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갈림길 앞에서는 주저하지도 서두르지도 말라. 악은 금세 사인이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스스로에게 너그럽다면 모두에게 부끄러워진다.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려면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진심을 다하라. 말이란 진한 발자국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때를 알고 그때 책임을 지며 때 앞에 초연해지는 것.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어른이었다. 어른이란 단순히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줄 아는 유연함을 갖춘 존재로 한정되지 않는다. 여전히 게임에 빠져 지내고 소년만화 주인공에 유치한 대사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도 다산처럼 때를 알고자 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고자 한다면 또 그때 책임지려고 한다면 우린 이미 충분한 어른이다. 너무 좋죠?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저도 사실 지금 저보다 연배 더 높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은 지금도 20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마음을 대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저같은 범인 중의 범인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저는 아마 60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흔들리는 걸 인정하고 때를 알고자 노력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때 또 책임지려 한다고 하면 조금씩 어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